한 번 외워봐 8, 7, 1, 1, 0, 2, 3 아, 너 울릉건 같다 보이냐? 다들 가슴을 최고로 가리고 싶게야 가슴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, 당당하게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태오랑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조망상 고문지사가 확실해요 잠깐! 가깝게서 심려가 크십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? 아, 왜 진짜 못해! 사실 확인 좀 합시다 익사죠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에 하고 죽인 놈들이 내 다 책임질기야 만들겠습니다 내내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그 경찰 2명이 땅에 제압했다고?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안 해 야,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? 왜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? 왜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?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? 저거? 고소! 부재! 부재! 아몬!